천전불사 1000명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축년에는 원하시는 것들 모두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천이십일 년도 또 짓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십육세 병자생 운세 좀 들어볼게요. 이십육세 병자생은 그 똑같은 짓띠라도 병자생 짓띠는 조금 깨울다고 봅니다. 하고자 하는 그 의지력이 조금 부족하고 병자생 짓띠는 좀 모든 것이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조금 낙심이 돼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부모들이 조금 야들 그 병자생 짓띠들을 조금 이끌어만 주시면 더 나은 짓띠가 되지 않나 더 나고 활발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러고 봅니다. 그러면 삼십팔 세 갑자생 분들 운세 또 들어볼게요. 삼십팔 세 갑자생은 그 나이가 삼십팔 세 서른 여덟이면 다 결혼할 사람도 결혼을 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갈 것이고 갈 것인데 내가 봐서는 조금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조금 하는 일이 주춤할 때가 있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주춤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십 세 이제 임자생 분들 운세 좀 들어볼게요. 오십 세 임자생은 결혼을 거의 다 결혼을 했을 것인데 그나마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던 사람들도 또 조금 이별수가 들어가 있고 이별수도 들어가 있고 운세가 조금 안 좋은 운세가 들어가 있다가. 임자생이 상반기 때는 장사도 뭐가 좀 뭐 안 되고 운도 안 좋고 다 모든 것이 안 좋은데 하반기 때는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든지 새로운 배필을 잡는다든지 또 헤어지던 배필을 다시 또 재결합을 한다든지 하는 운세가 들었으러 좋은 운세라고 보면 대병 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배필과 함께 금전도 따른다 그렇지. 배필이 새로운 배필이 들어오고 좋은 운세니까 금전도 따라 들어온다고 보죠 예. 그럼 이제 62세 경제학생분들의 운세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62세 경제학생은. 성품이 좀 온순합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잘 참는 성격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거기 들어와도 좀 참고 잘 견디는. 경제학생이거든요. 자기 배필하고도 백년 부부하고도 예를 들어 싸운다든지 백년 부부하고도 다툼이 있다든지 좀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잘 참고 넘어가는 경제학생이거든요. 경제학생이고 그 경제학생이 그 단. 성질이 나면은 좀 무섭다고 봐야 됩니다. 참고 참고 참다가도 화가 좀 나면은 좀 매섭지 않나 그리고 그 뭐 경제학생이. 대개 보면 경제학생이 다 개중에 다 갔다는 거는 못 보지만은 경제학생이 자식의 운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자식들이 다 성공을 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년 운에 가까운데 자식들의 운이 좋다 하면은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그치 말년에는 자 이 자식들이 경제 경제학생은 자식들이 이제 성공을 한다고 보죠 예. 그럼 칠십사 세 무자생 분들 운세를 또 알아볼게요. 칠십사 세 무자생은. 똑같은 짓디라도 운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내가 봐서는 조금 잠자는 운세가 아닌가. 잠을 자는 좀 아파가 덜 묻는다든지. 안 그러면 배필이 자기 백년 부부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고총을 받는다든지 그런 그런 운세가 있지 않나 그런데 칠팔월달부터는 칠월달 팔월달부터는 병석에 누워 있던 사람도 일어날 운세고. 또 활동을 몬하던 사람들도 일어나지를 않나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은 건강과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도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고 하시니 좋네요 선생님. 네 괜찮죠. 그럼 지금까지 짓디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